튀김언니가 나 너무 예쁘다고 보기 보기에도 찌악해지고 그랬어. 그런데 튀김언니 진짜 글래머드야. 그런데 튀김언니가 누구야? 그 유명한 국민 가수 패튀김언니도 몰라? 성은 패고 이름은 튀김이잖아. 몰라? 야, 야, 야. 그러면 암드레김은 성이 아니고 이름이 드레김이야? 야, 야, 야. 유진병 얘기하다가 튀김이 드레김 그러니? 어쨌든 나는 남자가 이렇게 악기를 몇 개 다루고 그러면 너무너무 멋있더라. 패호, 패호는 뭐 다루는 악기 없어? 나? 응. 있어. 뭐? 바이올린? 플루? 피아노? 뭐 어떻게 어려운 거 갖고 다녀. 가벼운 거 갖고 다녀. 늘 갖고 다녀. 보여줄까? 봤잖아. 숟가락 두 개 갖고 가라.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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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배 옛날에 많이 봤잖아. 학교 다닐 때. 우리 제기하던 거. 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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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생이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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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재밌어요? 어, 너무너무 재밌다 뭐해요? 빨리 가요 잠깐만 나 빨리 오신 거 그래서 왜 그래요? 야, 제니 토키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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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희 문화백화점을 이거 어디 갔지? 큰일 났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폐점 시간입니다 내일 또 이어가십시오 안 가시죠? 큰일 났는데 이거 다 끝났으니까요 내일 또 한 번 오세요 나갔나봐요 빨리 가요 뭐 없네? 어떻게 문 닫았나봐 뭐 어떡해? 아무도 없으니까 기쁨이 좋은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니, 거기 있어봐 내가 제니만을 위해서 연주해줄게 송 포 제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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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